띠니아 헬로 투다! 웨이트! 와우 오늘 날이 갈수록 오프닝이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아우 근데 오늘도 이렇게 신나게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이분 너무나 인기 많은 분이죠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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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죠? 빌리 아일리쉬 와우 노래 제목은요 All the good girls go to hell All the good girls go to hell 하하하하 와우 이런 노래인데 모든 좋은 여자들이여 지옥으로 가라 이런 내용이어서 도대체 뭘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약간의 사전조사 항상 하고 와요 리액션 할 때 그래서 가사를 저희가 좀 보고 왔는데 약간은 저희가 해석본을 봤는데 크리스천에 대한 약간의 비판의식이 있는 가사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노래도 볼 거고 가사도 들을 거고 비주얼도 볼 거지만 저희의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이거 진짜 센스티브한 토픽이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조심스럽게 뭐 이렇게 요거에 대해 코멘트를 남길 거지만 그거에 대해서 너무 또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재밌게 저희랑 같이 즐기면서 여러가지 소통해 나가면은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저희는 무기요 무기요입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약간 중립적인 입장에서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 보죠 리액션 와우 와우 어 이거 저는 그때 리액션 했을 때 벨리어 프랜드인가? 거기에 나왔던 장면입니다 시리즈인가요? 이어진다 징그러워 뭐야 오오 떨어지는데? 날개가 있는데 왜 못나야지? 오우 오오 징그러워 어우 진짜 이런거 보면 빌리는 진짜 철학이 있는거 같지 않아요 뭔가? 네 항상 이런식으로 크리피하게 찍죠 오케이 오케이 어우 맨 예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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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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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빌리가 악마죠? 약간 아 이거 또 뭐 앞에 쪽만 보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데 처음 날개가 도왔을 땐 흰색 날개였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하늘에서 천사가 떨어졌는데 약간 검은색 웅덩이에 빠지면서 지금은 약간 진짜 악마 혹은 루시퍼 천사가 데빌로 변하는 장면이었구나 아우 뭐 가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금 소름 돋는게 막 중간에 이제 뭐 피터라고 해서 뭐 베드로란 얘기도 있고 일단 뭐 천국의 문지기가 휴가를 갔기 때문에 이것봐 천국에 막 아무나 가잖아 이렇게 가는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조금 비꼬는 것 같아요 약간 네 조금 그 기독교 저기 사상을 좀 비꼬는 것도 같고 저는 이제 인간들에게 경고를 날리는 아우 뭔가 그 이렇게 우리가 착한 사상을 갖고 착한 행동을 하려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자연을 파괴하는게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캘리포니아에 저번에 큰 불도 나고 여기에서 말했듯이 뭐 여러가지 일들 있잖아요 그런걸 이제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정리를 하자면 천국을 다 가고 싶어 하지만 너네 모습을 봐라 이렇게 맨날 죄를 짓고 사는 너네 모습을 좀 봐라 약간 이런식의 경고를 하는게 아닌가 해서 오 빌리 아일리씨가 이제 신이 되가는 과정인가요? 일단 좀만 더 들어볼게요 Let's get it 와우 오 브릿지 사운드 브릿지 사운드는 약간 G-funk 스타일인데 저 구절 되게 무섭다 My Lucifer is lonely 악마가 지루하면은 외롭고 지루하면 뭐든 할 수 있죠 아우 she의 방구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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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불 붙은거 봐 아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 한 번만 더 멈추자면 아 진짜 여기서도 근데 좀 그 일맥상통하는게 있어요 아리아나 그란드의 가리즈 우먼 가리즈 우먼에서 신을 여성화 했었거든요 여기서도 똑같이 신을 말할 때 쉬라고 말하고 뭐 herself라고 얘기하면서 신을 여성화하고 있고 그리고 뭐 내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약간 일맥상통하게 좀 요즘 뭐 현대 사람들이나 현세에 있는 저기 저승에 있지 않고 현세에 있는 분들에게 그 니네들의 모습을 좀 봐라 이렇게 죄를 짓고 살면서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뭔가 진짜 신이 나한테 말하는 것 같고 아 모르겠어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요 뭔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가끔 이상한 짓을 하고 나서 그걸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자기는 좋은 일을 했다 나쁜 의도를 한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잖아요 그런 인간의 양면성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약간 가슴에 팍 와닿는 그 구절이 뭐냐면 네 몸 안에 독을 쌓아놓으면서 왜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거 왜 찔렸냐면 나는 힘들면은 술을 마시면서 신을 찾거든 나는 무교니까 잘 모르는데 성경에서는 마약과 술을 한잔은 되게 천국의 문을 통과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다는데 그럼 나는 술을 먹으면서 찾는 나는 도대체 뭘까 기독교인이 아니다 약간 그냥 주정뱅이다 네 어쨌든 되게 많은 생각이 드네요 일단 계속 들어볼까요 끝까지? 갑시다 되게 신기하네 브릿지 사운드 오 여기 다 여자분들이 춤추고 있어요 배경에 오 눈썰미 지옥에 간 굿걸들이나 오 비쥬얼 보세요 와우 와우 이거 할 말 되게 많겠다 응 와우 아 무서워 끝인가요? 자 오늘 빌리 에일리씨의 All the good girl go to hell 듣고 왔는데 어떠셨어요? 생각할 거리가 이제 많아지는 노래였고 이제 음악적으로만 따지자면은 분위기는 되게 익살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비트 자체가 음 저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약간 생각할 게 굉장히 많은 노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무교 입장입니다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있었는데 약간 맹점이라고 느꼈던 점이 이제 여러 이제 뭐 뉴스 같은 데서 이제 중범죄자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범죄자들이 뭐 아동 성폭행범이나 네 심지어 자식을 죽인 사람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인터뷰 같은 데서 네 아 나는 회개했다 그래서 난 죄가 없다 아 무서운 말이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뭐 기독교에서도 그렇게까지 하진 않을 거예요 뭐 회개한다 모든 죄가 습겨내려간다 뭐 이렇게까지 뭐 사람들 전파하진 않겠지만 그 사람들 잘못 해석했겠죠 네 근데 뭐 저는 회개했으니까 나는 이제 죄가 없고 난 청구해 갈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것 그런 맹점도 지금 빌리 엘리씨가 한 번 더 다뤄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뭐 사실 그런 그 특정 종교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비판을 하는 게 이런 게 아니라 그 맹점을 이용해서 악용하는 사람들을 저희는 지금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빌리 엘리씨도 이거를 그냥 크리스찬을 지금 비꼈다고 하기보다 크리스찬을 잘못 해석하거나 크리스찬을 이용해서 네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잘못을 해나감에도 불구하고 뭐 청구해 가려고 그러고 뭔가 그렇게 구원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약간 뭐 원투펀치를 날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지 막 저는 이거 보면서 그냥 뭐 기독교를 까는 거 같은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느꼈어요 네 특정 그런 나쁜 사람들을 지금 겨냥해서 좀 비판을 하는 느낌이었고 응 또 나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돌아봤어요 저는 진짜로 아까 말했듯이 아우 진짜 술도 끊어야 될 거 같고 네 뭔가 진짜 내 몸을 먼저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좀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제 좀 저 좀 힘든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됐을 때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디톡스 어 어 디톡스 여러분 빌리아일리시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그 빌리아일리시 특유의 그 약간 잔잔하게 약간 ASMR급의 그런 노래가 너무 돋보였고 뭐 중간에 브릿지 사운드는 어땠어? 되게 특이했는데 지펑크 같았어요 오 오 스눕톡이나 닥터들의 느낌? 오렌지 뭐 네이트도 오 힙잘알 오 흔히 효과는 조금은 옛날 사운드같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 그쵸 그래서 좀 저는 익살스러웠다고 느꼈고 아 그리고 이분이 없을 때 제가 혼자 했던 버리어프렌드 그 노래 리액션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줬던 효과 뒤에 약간 좀 효과음처럼 똑같은 보이스를 조금 목소리를 다르게 해서 깔게 하는 그런 효과를 여기도 쓴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뭐 노래는 되게 빌리앨리씨가 진짜 독특하면서도 유니크하게 갖고 가는 그 느낌을 잘 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뭐 주제나 뭐 이 이런 터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 생각보다 그러기 위해선 바로 코멘트에 여러분들의 생각 잊지 말고 달아주세요 거부할 수 없는 우리 마력의 루시퍼 거부할 수 없는 너의 마력은 루시퍼 너 같이 안해줘요 나만 쳐먹으라고 나는 나는 이거 춤을 몰라요 오케이 오케이 오늘 이렇게 빌리앨리씨의 이 노래가 좋아해 여러분들도 들어보면서 저희와 같이 소통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라밍 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번에도 오늘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2,3 리트 액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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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